이빨 빼면 진짜요, 진짜요, 진짜요 커져. 그래. 이건 안 아픈데. 이거 다 끊어지잖아, 이렇게. 안 될 것 같으면 끊어지잖아. 맞아, 이 안 뽑으면. 트웨이가 선물 안 준다 보면. 이거 옥수수 털로 이빨 뽑으면 진짜 우리나라 최초로 내가 볼 때는 이건 이 안이가 하는 거다, 어? 옥수수 털로 이빨 뽑았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된다, 내가. 야, 옥수수 털로 이거 이빨 뽑으면 진짜 예단. 와. 한 번만 들고 한 번만 해 보자. 한 번만 들고 한 번만 해 보자. 옥수수 털은 하나도 안 아픈데. 이거 봐, 끊어지잖아. 야, 옥수수 털로 이거 이빨 뽑으면 진짜 예단. 와. 한 번만 들고 한 번만 해 보자. 그럼 한 개만 해. 한 개만 할까? 알았어. 나도 보여. 알았어. 우와. 아파요? 우와. 아, 아. 아파? 네. 이가 거의 다 흔들리는데. 거의 다 됐는데. 저번에 안 아팠잖아. 이 안이 진짜 씩씩하게 멋있었는데 그때. 조금은 아팠어요? 조금은 아팠어요? 조금은 아팠어요? 조금은 아팠어요? 그치만. 아이고, 아이고. 둘 다...